과연 그의 첫 느낌은 어떨까요? 중간에 뿌리 다 먹는 건가? 뭐요? 아니 그 뿌리는 안 먹는 건가? 왔어? 왔어? 기억나요? 네. 오, 굿. 제 이름은 파트릭. 제 남은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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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마그리트. 제 남은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제 남은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제 음식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직 요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오늘 지금 떡볶이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추석을 기념해서 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한국의 어떤 음식? 대중 음식. 네. 가장 유명한 한국 음식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한국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은 떡볶이 양념하고 떡볶이 떡이 있고 깔리기에서 그린드도 잘 끓이면 되는 거죠? 깔끔하네요. 아, 다진 마늘을 넣고 떡볶이 양념 소스가 만들어진 걸 넣었어요. 아, 진짜 불쌍하죠? 지금 다 좋은데. 진짜 매워. 진짜 매워. 아, 내가 봐도 매운데? 감사합니다. 망했어요. 너무 매워서 망했어. 자, 이제 라면도 들어갔어요. 스프가 있으니까 실패할 일이 없죠. 아, 이번엔? 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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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Abg. zn 쫄깃쫄깃. 끝 자, 과연 과연 jakby 탄자니아 소년의 떡라면 시시키입니다. 과연 그의 첫느낌은 어떨까요? 진행 ok 액션! 잘? 더 매운? 네, 더 매운? 그렇게? 이게 더 매운 일이죠? 네, 더 매운 일이죠 하하하... 어떻게 할까요? 네, 더 매운 일이죠 오, 진짜? 감사합니다 미치고 하채, 어떻게 하면 안나왔나요? 잘하는데 더 매운 일이죠? 네, 더 매운 일이죠? 남편만 잘먹고 패트리는 아예 못맡고있어 패트리? No? No more? It's okay it's okay Oh it's okay I'm sorry I'm sorry 너무 고추장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짜파게티로 좀 우맛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를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매운 떡볶이는 외국인한테도 맵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짜파게티는 과연 어떨지 Very cautious 조심스러워 It's okay? This is better? This is better? This is better? Okay Very sweet It's better 비주얼은 짜파게티가 확실히 자 마가리스의 첫 짜파게티 시식 느낌은 This is nice sauce Margaret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I like this 오 이게 This is Oh You know the taste of the mother So he knows the taste Yeah For Patrick which one is better? This one 하하하하하 그 음식은 잘 안 좋지 않도록 자패네티 좋아해요 반대쪽으로 손을 계속해서 네, 네, 네 오케이? 시작 너는 척은 척은 척이 내가 척이 척은 척은 척이 스크레이드?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